탈북민 교회의 상황과 북한 선교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고 통일 준비를 모색하기 위한 2021 탈북민 교회 통일 준비 포럼이 열렸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총신대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이 주관한 포럼에서 축사를 전한 김성욱 총신대 선교대학원장은 이번 포럼이 북한 선교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자리에선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의 열매이자 미래를 향한 길잡이인 탈북민 교회에 관심을 갖고 손을 잡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발제를 맡은 뉴코리아교회 정형신 목사는 전국 58개 탈북민 교회 목회자의 71%가 100만원 이하의 사례를 받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고정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교회의 동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교회 허나밀 목사는 북한 선교 최고의 전략은 탈북민 교회와 탈북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탈북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치를 두고 현재와 미래의 선교를 함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test